안녕하세요 여러분. 문제 있는 태도와 습관을 고쳐주는 양승진 선생님입니다. 네, 여러분 구평 시험 보느라고 고생 많았고요. 시험 보고 나서 기분이 또 안 좋은 친구도 있고 좋은 친구가 좀 더 많을 것 같긴 한데 하지만 구평은 여러분들 알죠? 수능을 위한 하나의 간문이고 가독일 뿐입니다. 그래서 너무 잘 봤다고 해서 미리 구평의 난도를 가지고 수능은 이럴 거야 이렇게 함부로 예단하고 그러면 수능 때 눈물이 납니다. 그러지 마시고 구평의 난도는 그냥 하나의 시험으로서의 어떤 역할인 것뿐인 거고요. 실제 수능은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면 오히려 까다롭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구평에서 여러분들 막 기분 좋게 만든 다음에 수능 때 허를 찌르는 게 평가원이 갖고 있는 배신의 역사거든요. 그러니까 뭐 수능은 열어봐야 하는 거고 어떻게 난도에 대한 예측을 우리가 함부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최악의 경우, 최악의 경우, 구평의 결과가 생각보다 쉽게 나와서 결국 수능 때는 약간 난도를 높인다고 했는데 그 약간이 생각보다 그들이 생각하는 약간과 우리가 생각하는 약간은 차이가 좀 있어서 또 수능은 굉장히 또 까다로울 가능성이 있으니까요. 항상 여러분들이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.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구평이 점수가 안 나온 친구들도 역시나 자잘할 필요는 없다. 남은 기간 동안에 충분히 내가 갖고 있는 약점을 잘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 또 큰 교훈이 있잖아요. 문항 하나하나들 내에서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이 분명히 있거든요. 그래서 문항 보면서 쉽게 나오긴 했지만 개중에도 또 어려운 문항이 있고요. 그래서 그런 문항들을 통해서 선이랑 같이 또 분석해보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지만 우리가 정작 수능에서 실전에 가면 좀 더 더 낯선 더 낯선 상황들이 아마 수능 때 우리한테 벌어지게 될 텐데 그때 여러분들이 좀 제한된 시간 내에 좀 확실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대비를 해야겠죠. 아시겠죠? 그래서 어쨌거나 구평이라는 시험은 여러분들이 수학만 본 게 아니고 전과목 다 보면서 또 집중력을 많이 쓰고 에너지를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오늘만큼은 여러분들이 푹, 푹 쉬면 안 되고 푹 자 잠을 자는 건 괜찮은데 또 딴 거 하다가 시간 낭비하고 그러지 마시고요. 그리고 내일부터는 다시 으쌰으쌰 하셔야겠죠. 아시겠죠? 네, 총평은 여기까지 마치고요. 문항 보면서 안내를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